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이블 참조와 연관된 포링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우리가 흔히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설정한다고 하잖아요. pk를 생성한다, fk를 생성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실습을 통해서 포링키와 관련된 옵션 값들과 참조 무교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링키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쓸 부모 테이블하고 자식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부모 테이블은 parent라고 이름을 찍고요. 간단하게 그냥 컬럼 하나로만 생성을 해볼게요. 정도로만 생성을 해주고 pk를 지정을 하고서 자식 테이블에서 자식 테이블에서 그 pk를 포링키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lter table parent add const range pk명을 ppk로 지어주고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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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컬럼은 pid가 되겠죠. 이렇게 생성을 해줄게요. 생성이 되었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arent 테이블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보면 pk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컬럼은 pid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hild 테이블을 또 생성을 해볼게요. create table child cid가 마차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포링키에요. 포링키로 지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 포링키를 지정을 해줄게요. alter table child add const rent cpk로 명명을 해주고 primary key cid column을 primary 키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 레인트 포링키를 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포링키의 이름은 fk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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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 pid 이로 해주고 얘는 어떤 컬럼을 참조하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페어란트 테이블에 PEIG를 참조한다 이렇게 명명을 해주는 거에요. 이렇게 생성을 해볼게요. 뭔가 오류가 났네요. 브런시즈 페어란트 PEIG 포링키가 빠졌어요. 여기만 실행을 해주면 됐죠? 이렇게 차일드 테이블 한번 볼게요. 생성이 됐는데 인덱스를 가서 보면 CPK가 있고 제약조건을 가서 보면 포링키가 보입니다. CFK라는 포링키가 생성이 되었구요. 페어란트 테이블에 PPK를 참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default 룰이 NO ACTION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포링키를 지정해줄 때 옵션 값이에요. default가 지금 아까 저희가 옵션 값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efault인 NO ACTION으로 설정이 되어있구요.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 옵션 값도 변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인서트 인투 페어란트 에다가 A라는 데이터를 하나 넣어줄게요. 페어란트 오타가 넣었네요. 네 한개의 행위 삽입이 되었구요. 셀렉트를 해 볼게요. 인서트 A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인투 차일드 차일드 앨뉴스 귀는 음 소문자 A 그리고 엄마 A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렉트를 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음 우리가 B라는 값을 차일드에 인서트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복사를 해서 B로 하고 B는 아빠가 대문자 B야 음 아빠가 아니고 엄마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납니다. 읽어보면은 이게 참조 무결성 위배 됐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보면은 페어런트 키가 없다 지금 페어런트 테이블에 B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 테이블에 B라는 음 값을 가진 어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인서트를 B를 해주고서 넣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B를 넣어서 그리고 실행을 해주면 A, B 들어왔죠? 확인을 하고서 차일드에 B를 넣어볼게요. 그럼 삽입이 되죠? 그러면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없는 값을 자식에게 넣었을 때 참조 부결성에 입이 된다는 에러를 뱉게 되고요. 그리고 delete를 한번 해볼게요. delete 지울 때도 마찬가지로 참조 불결성 위배됐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이때는 child record found 자식 레코드가 발견됐다 A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인 A를 지울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울 수 없다는 지울 수 없다는 얘기이고요. 이걸 만약에 옵션 값을 바꾸게 되면 삭제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옵션 값을 바꾸기 위해서 아까 설정해 놓았던 포링기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alter table child drop const paint c ok 변경이 됐죠? 음 그 다음에 다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alter table child add const paint c c 되고 c ok min pull in key 음 c id 그리고 references 음 음 음 아이고 fair ant p id 인데 여기서 이제 옵션 값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on delete delete 할 때 cascade 안에 옵션 값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음 뭐가 또 틀렸나? 아 여기는 p id죠? 변경이 되었어요. 음 그러면은 아까처럼 delete를 한번 해볼게요. 부모 테이블에서 a인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짠! 삭제가 되었죠. 그러면은 child 테이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셀렉트를 해볼까요? 그럼 child 마찬가지로 a인 데이터가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건 이 cascade 라는 것은 마스터 테이블 삭제 시에 child도 같이 삭제를 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값에서 delete가 되면은 자식도 자동으로 delete가 된다. 이런 옵션이구요. 사실상 이거를 설정을 해주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운영을 할 때는 왜냐면은 실수로 만약에 부모 테이블에 음 어떤 데이터를 지우라고 날렸는데 자식 테이블까지 같이 지워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부모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자식 테이블이 여러 개라면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사실상 사용하기는 좀 위험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scade 말고도 set null set null 이라던지 아니면은 set default 뭐 restrict 뭐 이런 옵션값들이 있는데 이 옵션값들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링키를 생성을 해보았구요. 그와 관련돼서 insert나 delete를 할 때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에 입에 드는 상황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상 실무에서는 이런 포링키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습 환경과는 다르게 운영에서는 테이블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담겨있는 데이터들도 되게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테이블과 테이블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들이 다수가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포링키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테이블 락이 걸린다던지 아니면 dml 부하가 엄청 심하게 또 생긴다던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포링키를 설정하는 것을 매우 지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무에서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이거를 몰라서 못 쓰는 거랑 알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쓰는 거랑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